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했지만 한동훈 씨는 아주 전형적인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의사결정은 일체의 오류가 없고 내가 내린 그런 결정은 다른 사람이 다 따라야 되고 그리고 내하고 붙어가지고 어느 놈도 내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한 그거를 이번에 이제 공천 뿐만 아니고 김경률 씨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것을 보면서 아마 조금 나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어제 그래도 이 문제를 조기에 봉합하고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하고 충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면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같으면 크게 손을 쓰지 않더라도 김경률 씨가 사퇴해가지고 그렇게 출구를 찾는 것이 좋은 대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뉴데일리 신문에 대통령 관계자하고 통화 내용을 기사화시킨 내용을 참조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후퇴해 주는 것이 있어야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후에 한동훈 씨가 보이는 태도는 김경률 씨는 원래대로 마포구 의뢰의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일체의 그는 후퇴는 없는 것 같다 이런 걸 보고 단순히 김경률 씨 사퇴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엘리트의식에 상당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불협함을 낳을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뉴데일리 신문의 일면 톱 기사에서 톱 기사에서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하네. 김경률 발 윤한 갈등은 1라운드고 더 큰 화역고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씨는 또 본인의 야심이 있는 겁니다. 본인의 야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 디자인대로 총선을 치르고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훨씬 더 큰 책임은 한동훈 책임보다도 대통령 책임인데 일체 대통령이 여러분들 제시하는 부분들은 수용하거나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전적인 재량권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윤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이관섭 비서실장과의 그런 대화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지 않더라도 힘든데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제 두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인생이 좀 얄굳네요. 아주 강적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도 김기현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연배가 있고 하니까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젊고 똑똑하고 실패경험이 없고 엘리트의식으로 이런 무장한 사람들의 자기확신을 대통령이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경률 파동 이후에 공천갈등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착한 지적이거든요. 내 페이스로 다 하겠다고 이름하는 것이 여당 공천관리위원회 한동훈이 점찍은 김경률 출마 서울 마포울 전략 공천기록 용산 대통령 측은 찍소리하지 말고 그냥 내가 결정한 대로 다 따라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이고 공천관리위원장을 내가 여러분들 임명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다 움직인다. 앞으로 잔말하지 말고 그냥 따라 이렇게 한 겁니다. 대통령이 참 그래서 권력은 완장을 채워주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 번 다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방송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앞으로 공천을 기점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커질 겁니다. 자기 성찰이나 반성이 절대 없으니까 실패법은 경험이 절대 없으니까 이번 총선 반드시 내 페이스대로 하면 내가 디자인한 대로 하면 총선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한동훈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점잖은 체면의 문력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할 도리가 없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해낸 겁니다.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김경률 의원의 사퇴가 양측 간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일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통령이 많이 힘드실 것 같다. 이제 딱 공천관리위원회를 본인이 장악했기 때문에 본인 페이스대로 사천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 마포울에 김경류 씨를 임명하는 겁니다. 이제 수도권 한 의원이 뉴대일류 신문화에 통화해서 용산과 당이 제일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가반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냐 냉각기를 갖고 국민이 우리 당원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현재 다 바보들의 형진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이라는 것은 그동안 역대 공직선거의 거의 긴 그런 역사적 경험을 참조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의 결과를 전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는 본인 스스로와 굉장히 똑똑하다는 자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하는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카운팅 개수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을 수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걸 간절해야 된다. 그러나 한동훈 씨는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냥 내가 하는 페이스대로 여러분들 공천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번도 실패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가는 거죠 .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그냥 선수 기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4월 10일이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한동훈은 다시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규환 씨하고 마찬가지로 뭐죠 새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겠죠. 그렇게 하면 본인이야 책임을 다 지는 거니까 그다음 뭐 정간예우 애가 이런 변호사 하면 돈 벌 거고 집사람이 또 돈 잘 버니까 본인이 책임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국민들이 똥바가지만 여러분들 잔뜩 안고 이제 수십 년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냥 시안부 인생들을 사는 겁니다. 왜 본질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다툼을 하고 희생 야단을 지우는 겁니다. 대통령도 책임이 많죠. 본질을 볼 수가 있었으면 이렇게 인요한 씨나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지우고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았을 텐데 다 본질을 제쳐두고 거짓된 것을 여러분들 추종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그러니까 사람이든 여러분들 누구든 간에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지 않으면 비용을 치르는데 이번처럼 너무 빨리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간들은 면피하거나 자기 이익을 쫓아가지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씨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씨가 무슨 수로 총선을 이길 겁니까 총선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좀 언찬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게 뭔가 하니까 거짓과 위선을 추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실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한동훈이 공천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서울은 대패하겠죠 득표수를 만드는 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벌써 여러분도 오늘이 목요일인데 2주 딱 다 채워가지고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용산에 갖고 올 모양이네요 그리고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주 끓이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총선 가까우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보니까 뭐 이번 공천평가에서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성평가가 많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하고 공천관리위원들이 여러분들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윤 대통령이 믿는 사람들이 다 낙마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동훈 씨는 총선을 이길 수가 있고 동시에 본인 대권고지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근차근 제가 왜 그게 개꿈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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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